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이네킴입니다. 국내 최초 일체형 모델링 마스크 엘모르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세범 컨트롤 블랙을 가지고 왔어요. 별도의 도구나 혼합 과정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모델링 마스크 팩이면서 세안 후 가볍게 발라서 불필요한 각질과 모공성 노폐물을 강력하게 흡착력으로 깨끗하게 케어해주고 팩이 굳으면서 모공은 쪼여주고 강력한 리프팅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팩을 떼어낸 후에는 거칠고 푸석한 피부를 매끈하고 윤기나는 피부결로 만들어주는 엘모르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팩 지금부터 사용해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세안 후 손에 덜어서 눈과 입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피부색이 비치지 않을 정도만 얇게 덮어주면 되는데요. 30분에서 40분 동안 팩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휴식을 취해준 다음 팩을 떼어내면 돼요. 팩 사용 전 모공 상태도 촬영을 해볼게요. 어플을 통해서 사용 전 모공 상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엘모르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팩을 발라주었답니다. 이렇게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팩이 완전히 붙는데요. 이제 팩을 가장자리 끝을 이렇게 떼어주면 돼요. 이게 떼어내는 팩인데도 떼어낼 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떼어내고 나서 보면은 모공이 확실히 줄어있고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리프팅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떼어집니다. 떼어낸 후 피부 측정을 해볼게요. 엘모르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세범 컨트롤 블랙 사용 전후를 비교해볼게요. 수분과 유분은 모두 오르고 모공은 줄고 온도도 내려가고 피부톤도 더 밝아진 결과를 측정했답니다. 얼굴 턱 라인도 리프팅되고 팔자주름 부위도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꾸준히 사용하면서 모공에 대한 고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피부를 단단하게 땡겨주는 느낌이어서 사용감이 정말 좋았어요. 영상 촬영 전에도 꾸준히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피지관리 팩인데도 자극이 거의 없고 순해서 떼어낼 때도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떼어지는 제품이라서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유분 때문에 피지 분비가 고민이신 분 넓은 모공 때문에 집중 모공 관리가 필요하신 분 거칠고 푸석한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링 팩이에요. 사용 주기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한 피로풀 팩이지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 주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엘모르에서 지금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7,000원 상당의 1회용 키트 제품을 교차 증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세밤 컨트롤 블랙 라인은 모공 케어에 도움을 주고 모이스처 라인은 수분 충전을 리페어 라인은 탄력 충전을 AC 컨트롤 라인은 문제성 피부 증정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내 피부 곰이 맞춤 모델링 팩을 찾고 계신다면 국내 모델링 팩 1위 업체 SLC의 홈케어 브랜드 에모르에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가지고 한 개 더 제품을 가져올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될수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